4 4 2부 일부 지워 주시구요 예 정치 클리핑 으로 바꿔 주시고 제목 그냥 이따가 1부 2부 나라 갖고 좀 따로 올려 주시고 저번에 이명수 기자랑 한 것도 따로 올려 좀 짤라 갖고 다시 올려 주시구요 4 여러분들 정치 클리핑 몇 해죠 308 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분들 중요한 다룰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 곽동수 선생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주가 시작하는 월요를 인사드립니다 곽동수 입니다 4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이 노정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얼굴이 되게 좋아지셨어요 전투 왕이 돼야 되니까요 우리가 우리 곽통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멋있어 아닙니다 머리 자르고 나면 좀 그렇죠 5 옆을 저 음 저쪽을 받는 어떻게 되어 있는거에요 또 한꺼데 뭐 그다 볼 것이라고 하나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앉아 있었던 이렇게 되도군요 아무나 정서 할 수 없는 머리인데 왜 이래 주니까 먼저 어떤 것들을 좀 얘기를 나눠 볼까요 그 먼저 윤석열 장모 저거는 조금 있다 하고 단일화 얘기 좀 할까요 4 단일화 얘기 안철수가 던졌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한심하게 짝이 없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자기한테 단일화 언제 할 거냐고 기자들이 물어보고 주변에 얘기한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제안한다 이게 안철수의 워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단일화 해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주장이 좀 제가 듣기에는 누가 뭐 예전엔 삥 뜯는다고 그랬고 요즘은 빵셔틀 하는데 미리 맨날 나한테 내놔라 내놔라 할까 하니까 내가 먼저 가서 엎드리고 오늘은 뭐 사다 주면 돼 라고 외치는 것 같은 헛짓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이준석은 대놓고 내 저럴 줄 알았다라고 나오자마자 비아냥거리고 윤석열은 표현은 좀 달랐지만 뭐 여론조사 방식은 좀 그렇지 않냐 그거 말고 그냥 우리끼리 단둘이 만나서 합의 보자 라는 식으로 말을 꺼내놔서 낙동강 오리알처럼 돼 있는 거고요 그 돈도 지금 좀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자기 돈 써가면서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단일화에 대해서 말은 나왔지만 이게 영향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바보 중에 상바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루고 있는 거는 자막에 안철수 단일화 선제적으로 본인 말로는 또 거기다가 앞에 약간 감성적으로 그 자기 부인 김교수가 확진된 거에 대해서 울먹울먹 꽤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뭐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도 아마 안철수가 요번처럼 유리하고 가장 버텨도 더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산을 자기가 먼저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가빠가 약하다 그러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전문용어로 몇 집이라고 해요? 가빠가 뭐예요? 가빠라고 하겠습니다 정치적 근육이 약한 아마 요번에는 15%까지 찍었고 사실 10%보다 떨어져도 자기의 정치적인 역량이라든가 몸값을 공학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정치적인 진정성으로도 끝까지 완주를 해야지만 국민의 당의 가치라든가 3석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소속 의원들에게 할 말이 있을 건데 제가 보기로 소속 의원들도 정확하게 이걸 몰랐던 상황으로 갔더라고요 보니까 네 지금 이게 사실 안철수가 단일화해서 이번 선거판을 흔들려면 양쪽에 다 제안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금 7.7%포인트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그렇게 지지율이 나왔는데 그럴 거면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야 되고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니까 다른 후보들 못지않게 나도 똑똑한 것 같다 원래라면 정권교체도 있지만 이재명으로도 정권교체 같다 그러면서 양쪽에 다 어떤 쪽이든 내 제안 받아주고 공약 받아주면 하겠다라고 쳤으면 그럼 몸값이 더 올라갔겠네요 그럼 몸값 올라가는 건 난리치고 민주당에서는 사실 끌어들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이준석만 탐탁치 않지 7%가 온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했었으면 선거판이 난리치고 거기에 심상정까지 포함해서 우리 힘 합치자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심판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통합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지난번에 왜 연금 관련돼서 개혁하자면서 합의했던 게 있으니까 내가 10년 해보니까 어떻다라고 했었으면 우리는 머리가 지금 짖근짖근 아파야 되는데 안철수가 딱 자기 이름 진짜 이준석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이름만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통합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단일화 그걸 보고 스스로 함정에 빠져서 2012년 등장한 이후에 한 번도 점수가 실력이 늘었다는 걸 보여준 적이 없이 목소리 바꾸고 눈썹 바꾸고 그런 것만 하더니 속은 여전히 똑같은 안철수였다 철수하기 쉽지 않겠다 그런 느낌 듭니다 저는 안철수가 단일화를 제안한 거는 일단은 못 받을 거 던졌다 맞아요 그렇죠? 못 받게 절대 못 받죠 못 받게 던졌거든요 전국민 여론조사라면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이 전부 안철수 밀어요 그렇게 될 걸 같이 사하고 한 거죠 그렇죠 역선택은 오히려 당연히 전국민이라면 우리는 윤석열은 용서 못하거든요 그러면 전부 안철수를 밀게 되면 당연히 윤석열은 괜히 받았다가 지면 이거 빼도 박도 못하니까 절대 못 받을 거를 던지니까 윤석열이 여론조사는 좀 그렇지 않냐 역선택이라는 게 무서운 게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안철수 같은 경우에 단일화를 먼저 던진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대선을 만약에 이재명 후보한테 윤석열이 져도 정권교체가 물 건너가도 나는 단일화를 하려고 그랬다 니네가 안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명분이 도망갈 수 있는 출구 전략을 전 썼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뭔가 그렇게 이기거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없이 벌써부터 도망갈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란 말을 자기가 먼저 던져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하수가 피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을 할 필요가 없고 비겁한 게 저는 완주를 하려고 했지만 끝까지 단일화 꼬리표가 붙어서 아니 리더라는 것이 국민을 이권해야지 핑계를 국민한테 완주할 사람이면 자기 실력과도 완주를 해야지 비겁하게 나한테 왜 완주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꼬리표를 갖다 붙이냐 그게 언론이든 국민이든 정말로 이 사람의 한계가 아주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어제 이 멘션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든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이슈를 냈었으면 이 이슈 만약에 양쪽에게 뭐가 됐건 선의의 경쟁도 좋지만 미리 통합해서 국민들 선택 편하게 하는 게 좋겠다 힘 모으겠다 내뿌리는 민주당 쪽이었고 지금은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부터가 중요하니까 양쪽에 고스톱식으로 얘기해서 쇼당을 걸었다라고 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판인데 안철수가 그렇게 하자는 제안을 받은 걸로도 압니다 스스로도 국힘당에서는 제안받은 게 아무것도 없고 민주당에서는 관련된 인사들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판단하지 못할 정도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문제가 이 양반이 국정을 맡으면 판을 못 읽는다는 게 되는 거죠 외교에서 판을 한 번 잘못 읽으면 얼마나 큰 실수가 일어납니까 능진보다 낫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안철수 계속 이제 단일화를 던졌잖아요 선제 카드로 던졌는데 이제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윤석열은 여론조사는 안 된다 안철수는 유일한 길이 여론조사다 그럼 앞으로 신경전은 꽤 오갈 거예요 그러면 단판을 짓는 게 또 결렬되고 하면 사실 안철수에 가 있는 표는 이재명도 싫고 윤석열도 싫었고 도피성 표가 좀 꽤 있거든요 그럼요 도피성 표가 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무조건 단일화는 윤석열 한텐 유리를 했겠죠 근데 이 표가 다시 공중에 붕 떠갖고 저것들 또 권력 나눠먹게 하면서 또 단일화 허구헌 날 안철수는 나오면 다른 일하라고 하면서 결국은 안철수 지지율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결국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를 바라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쇄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민주당은 기존 단일화가 안 되겠다라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단일화는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를 없애는 작업을 해라 그래서 안철수나 윤석열이나 이렇게 공방을 좀 하는 게 낫지 않았는데 아까 곽정우 선생님 말이 진짜 많네요 양쪽에다 던졌으면 진짜 안철수 몸값 엄청 올라갔겠네 실제 민주당 내에서 그 선거 때 점수를 따는 소위 공신들은 표를 얻어오는 쪽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주변에 시청자분들도 어디 어디 무슨 위원장 무슨 임명장 이런 거 받게 신청하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겠지만 국회의원들이나 정당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예컨대 정의당의 3%를 가져오겠다 내지는 안철수의 국민의당 표를 한 7% 가져오겠다 그러면 전부 다는 안 와도 2, 30%만 와도 1, 2%만 올라가도 어디냐 이렇게 공언하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후보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표만 가져오겠다고 뛰는 쪽들이 안철수 쪽에 여러 번 접촉을 했었고 그건 국민의힘 쪽에서도 접촉이 있었냐 국민의힘 쪽에서는 내부 단속을 시킨 것도 있었고 오히려 쓰러뜨리면 안철수 표가 우리께 된다고 계산하던 쪽이기 때문에 그쪽은 접촉을 안 했었습니다 안철수 쪽도 그렇게 맑혔는데 표를 판을 좀 제대로 읽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것 때문에 안철수는 언제든 통합해서 물러날 수 있는 후보라면 누가 표를 주겠습니까 갖고 있던 지지율도 떨어지는 거죠 지금 이준석이 극구반네요 항상 그러니까 자각론이거든요 이준석은 안철수 없어도 이긴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민주당 윤석열 적폐발 수사 발언 이후에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고 지금 골든크로스가 다시 일어나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막판까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는 현상이 들어오면 윤석열이 지금 마음 급하기 때문에 어떤 단일화 카드를 또 던질지 몰라요 제가 그쪽에 핵심 관계자들을 어떻게 인터뷰를 좀 해보고 알게 되는데 안혜권 윤혜권 윤혜권 그쪽 안 급합니다 그쪽은 자기네들이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여유로우니까 다리도 그렇게 쭉 뻗고 그 난리를 치는 게 거기는 안철수가 신경도 안 쓰입니다 다만 거슬리는 발언들을 했었던 심상정처럼 토론 때 안철수가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안철수는 이제까지 윤석열이 몰라도 모르시는군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다른 얘기 같은 걸로 넘어가다 보니까 거슬릴다 뿐이지인데 지금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내비도 봐라 윤석열 같은 경우는 바로 답을 준 적이 없습니다 사과를 포함해서 모든 의견 표현이 질질 끌다가 사실상 그런 거 전달한 거 아니냐 아니면 당으로 던지는 거고 하나 확실한 건 이준석은 안철수한테 밟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거에서 그 우리가 마이너스 3선 중진이라고 마삼중이라고 요즘 놀리긴 하지만 그 마이너스 3선 가운데 1선을 안철수가 매긴 겁니다 절대 용서도 안 하고 있고 심지어 바른미래당 갔을 때는 안철수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취급도 받았었습니다 그거 되게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대표가 될 때 안철수에게 거칠게 속값 많이 쳐줄 테니까 그냥 알아서 들어오라고 던졌던 것도 대선 절차 출범할 때 안 하면 절대 단일화가 없다는 것도 다른 사람들은 기억 못하지만 스스로 안철수에게 졌던 기억과 피해의식 때문에 이준석은 절대로 합의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백기통화라는 건데 맞습니다 제가 취재를 좀 해봤어요 왜 안철수가 그렇게 극도로 이준석이 안철수를 저렇게 못 들어오게 하냐 이준석이가 아무 조건 걸지 말고 그냥 백기통화라고 하는 게 안철수를 만약에 합당을 하게 되면 당대표의 권한을 줘야 된다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준석은 자기가 당대표로서 많은 당대표의 권한을 내세워서 이것저것 행사하고 싶은데 결국 윤석열이는 안철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당무 우선권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안철수한테 많은 권한을 주려고 그런데 이준석이는 그거를 절대 뺏길 수 없는 또 나름 권력투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준석 위에 윤석열이 하나 있어서 당무 우선권을 가져가는데 안철수가 당대당 혹은 통합을 하게 되면 국정파트너로 삼으니까 공동상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공동당대표는 이렇게 되면서 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있어서 절대 안철수 용납을 안 한다 그리고 그게 선거를 이기든 지든 그대로 이어지게 되면 이준석과 안철수의 싸움이 벌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똑같이 뭐 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래도 안철수가 좀 더 낫다 쪽으로 국회의원도 두 번 해봤고 이러고 나가면 또 이준석 마음에 상처 생기는 거니까요 저는 사실 그 싸움 별로 못 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품이나 인격적으로 보면 이준석이 얼마나 형편없는 하수인지가 최근에 언행을 통해서 많이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나의 연배를 가지고 누르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어쨌든 이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 교수가 그렇게 확진됐는데 자기가 sns 쓴 걸 보면 아예 기고만장하면서 무시하는 듯한 어투를 담아냈어요 사실은 이상한 말 썼던데 뭐 들어 저질적인 거라서 제가 담아낼 필요는 없지만 한 번 떨어진 그 콤플렉스 이상으로 이준석은 지금 안철수에 대한 핸디캡이 엄청나게 크게 과잉 극대화 되어 있고 우리에게 유리하고 안인유력을 떠나서 한때 30대 0선으로서 당대표가 됨으로써 혹시나 보수의 새 바람을 부는 기미가 있었다 친다면 지금은 아예 더 마이너스를 가고 있다 그래서 이준석의 이 실력이나 인품이나 이 언행 또 말 바꾸기는 모든 것을 지금 다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저는 민주당은 단일화 기정사실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극적효과를 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무조건 단일화는 된다라는 가정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 윤석열 쩍벌에 이어서 열차 안 구두 신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윤석열 씨 발사건이라고 하죠 족발사건이라고 윤석열 씨 발을 그 뒷단어를 두 개 붙여서 읽어야 되는데 교양이 있으셔서 안 읽으시네요 아니 무슨 윤석열 씨 발이 열차 칸 안에 올라가 있다 뭐라고 해요 윤석열 씨 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윤석열 씨 발 사건인데 족발열차, 족북열차, 구두열차 이렇게 많습니다 꾸러운 척을 앓고 그러십니까 혼자 고귀한 척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내려와 윤석열 씨 발열차 윤석열 씨 발 좀 내리세요 제가 경련이 있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경련이 있으면 구두를 벗고서 조금 마사지를 하고서 저게 국민의힘이 방심하고 있다는 게 저 이상일 보좌관이 올린 겁니다 저 앞에 김병민 대변인이고요 이상일의 자기 얼굴 보이고 윤석열 얼굴 보이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이상일 전의원 홈페이지에 작정하고 올린 거죠 필터링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요 아 저거 진해가 올린 거예요? 이상일 거에 올린 거예요 보도사진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고 있다가 페이스북에 저 사진을 포함해서 한 5, 6장을 올렸다가 서둘러서 문제가 된 발 올라간 사진만 2장 내립니다 이미 늦었죠 그럼요 그거 보면서 아 저런 게 안 보이는구나 정말 어쩔 수 없이 바쁜 쪽이면 모르겠지만 윤석열을 돕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상일이라고는 자기가 돋보이고 싶어서 나왔던 문제점이니까 이건 욕먹어 마땅한 거죠 측근인 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아 그럼요 그랬다가 지금 그 양반이 전임이고 예전에 매번 선거 때마다 문제 일으켰는 사람이거든요 뭔가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필터링이 안 되는 수준까지 갔는데 외신에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공직에 자격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일가를 했죠 저런 걸 보면요 상대방 반대 칸에다가 발을 올렸잖아요 이 칸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가 없어도 이 칸 여기에 앉아있는 이상일 씨를 되게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빈 자석에 발을 올린 것도 문제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이상일 씨가 되게 만만하게 보니까 옆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앞에 앉아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옆자리가 비었다 그래갖고 누가 거기에다 발을 올리겠냐고 예를 들어도 무슨 아니 그런 식으로 얼마나 하대하고 무시했으면 그렇게 올리니까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발 올린 놈이나 앞에 앉아있는 이상일이나 옆에 김병민이나 참 셋이 똑같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걸 필터링할 수 없을 정도로 봐주는 사람도 없다는 거는 뭘 하든 우리가 이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쪽이고 이준석이나 이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서도 변명을 늘어놓는 게 훨씬 더 큰 변명들이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2년간 수사 받았다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김건희 씨 관련돼서 얘기했었을 때 그런 거짓말을 하고 뭐 장모가 10원 한 푼 받은 적 없다 이런 거짓말에도 뭐라고 안 하니까 사진 찍힌 거 정도 쪽도 우리가 변명하면 넘어가 라는 식으로 오만하게 굴고 있는 거죠 이런 건 진짜 욕먹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구두가 그렇게 더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게 아주 난리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런 참신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흑발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다 얹어놓으면 다음에 앉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진짜 지구도 깨끗하다 이거야 거기다 또 이준석이 지 잘못인 것처럼 마치 안고 가는 듯한 사실 제가 앉을 자리였는데 다른 칸에 가 있느라고 잠깐 놓쳤습니다 뭐 그러면서 자기랑 마주대고 무릎을 앉아 있었다가 결국은 뭐가 불편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앞뒤를 막론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그랬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랬으면 이라는 전제가 성립은 안 하지만 아니 만약에 저런 비슷한 9시뉴스 대문만하게 나왔을 거예요 아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외국에서도 벌써 저 영국의 기자는 저 모습을 보고 저 정도면 대성판 끝난 거 아니냐 영국의 케빈 그레이 교수의 트윗을 보면 이것 자체로 공직 자격이 박탈 되는 근거다 남에 대한 어떤 배려심이나 도덕성 예의 이런 없는 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공직을 맡을 수 있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런 사람이 1등을 달리고 있다는 자체가 좀 서글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까먹었어요 1등을 달리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 지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걸로 하시죠 지금 그 다음에 뭘 달아야 되죠 그 다음에 아 저거 한번 다뤄보시죠 그 윤석열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 뭐죠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 공수처도 부패사건에 대해서 검경도 같이 수사하게 해준다 한동훈 중앙지검장 맡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미 대통령이 된 것 같이 지금 막 행동을 하거든요 기가 막히죠 법무장관의 부하도 아닌데 복지부 장관의 도움 요청을 받고 내가 허락했듯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법과 상관없이 하는 걸 독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합리화시켰을 때 우리가 독재자라고 부르는데 윤석열은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필요할 때 정말 대한민국 헌정사상 몇 번 안 되네 일어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조차 박탈하겠다 지금 화면에 윤석열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 계속되면 공수처도 폐지 다 폐지하네요 이쪽은 또 웃긴 게요 저거는 지가 폐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통과시켰는데 일단 행정부의 수장이 돼서 사법부 있는 쪽을 지휘하겠다 검찰총장은 행정부의 관리기는 하지만 본인 스스로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며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데 무조건 자기 검사 이미지 가운데서 점수를 좀 따보려고 하는 짓인데 이건 진짜 욕먹어야 될 일입니다 벌써 대통령 대낸 저런 건 공약이 아니거든요 그냥 앞으로 지가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대국민 공포를 몰아넣고 있는데 향간에 이런 소리가 있어요 야 의석수도 안 되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검찰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민주당 국회의원 100명은 날릴 수 있다 와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데 폐창창 하나로 4년 구속시키는데 민주노당 현직 100명은 날릴 수 있는 검찰의 힘을 갖고 있다 그런 소리가 있어요 지금 정선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야 그다음에 언론사 파산시킨다 야 빈곤한 언론관에 그러니까 작은 언론사들 있잖아요 저희 시사탑하나 서울의 소리나 뭐 이런 고발 뉴스 그러니까 메이저가 아니라고 윤석열이 얘기했다 마이너라고 했죠 네 메이저 아닌가 마이너가 아니라도 기사 하나 잘못 쓰면 날려버리겠다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지지주의로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조건 헛수는 아니잖아요 헛수는 아닌데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봤고 얘기해봤는데 좀 이상한 현상이 요즘 많이 발견된다 얘기합니다 가장 큰 게 생각해보세요 그 여론조사 전화를 밤낮 돌리던 대로 1500통 200통을 만약에 돌리면 절반쯤 받는다고 쳐보죠 ARS의 경우에 그러면 원래 제일 많이 차는 건 50, 60대가 먼저 찹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전화 받고 20, 30대는 여론조사다면 끊어지니까 속도상으로 볼 때 근데 요즘은 제일 먼저 타는 게 20대 청년층이 먼저 찹니다 그리고 원래 전통적으로 경북, 영남, 대구 이쪽이 응답이 빠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호남 쪽이 먼저 찹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추측해 보건대 여론조사가 왜곡되려면 어떻게 되냐 카톡방이나 이런 것들 제가 캡처했던 것들도 몇 개 있긴 있는데 저쪽은 원래 카톡으로 지시를 잘 받고 명령을 잘 수행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일단 받으면 무조건 연령에 상관없이 20대라고 찍으세요 그리고 호남이라고 하고 누구 지지하냐고 하게 되면 우리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세요 윤석열 하는 식으로 나가서 그렇지 않고는 20대가 이렇게 역사상 가장 빠르게 ARS 응답에 빨리 찾는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곡돼 있고 여론조사를 실제 살펴보는 판단치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가 많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가는 길로 쫓아가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늘 윤석열이 10% 이상 높았어 혹시라도 만약에 우리가 이기더라도 야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쟤들 좋아하는 부정선거 프레임을 가려고 밑밥 가는 효과도 있는 거죠 밴드 외근 효과를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아픈 지점은 이총수의 질문에 사실 저희 셋도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20여 일 남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실력이나 스타일이나 브랜드 혹은 그 정책과 비전이 지금 뚫고 가지 못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사실은 여전히 172석이 있는 민주당이 입법부 버전으로 어쨌든 저희가 늘 강조하는 영업시간 규제 완화라든가 또 할 수 있는 선에서 재난 위로금이라든가 손실보상금 이런 거를 우리 마음에 찰 정도는 아니더라도 따박따박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것이 반영이 될 텐데 저희가 선거 전날까지도 당일날까지도 계속 강조하겠지만 이 점에서 계속 3차 맞은 사람은 12시까지 풀어줘야 된다는 몇 가지 돌파구를 이재명 후보가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버전으로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답답함 이게 지금 몇 퍼센트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5에서 10%포인트 이상 윤석열이 상당 부분에 높게 나옵니다 이게 주로 als조사로 그렇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조사를 전화응답으로 하고 있는 NBS나 안 그러면 갤럽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바짝 붙어있거나 2, 3% 지는 정도입니다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에게 악재가 많았는 걸 치고는 선방하고 있는 쪽이고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보내고 있는 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여론에서 보다 보면 사람들도 확실한 조사는 아니지만 자기 주변의 정책이 원래 다 사람들은 말 안 하는데 윤석열 지지자들 찾아보기에 힘들다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특정 지역 빼놓고 나서는 부동산과 관련돼서 수익, 세금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인지 윤석열 지지자들이 몇 달 전만 해도 체감하게끔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은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거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해서 그거대로 이미 전내라고 성급하게 선언할 이유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뭐랬냐면 유선전화를 꼭 10%를 실잖아요 그러니까 유선전화 10%는 거의 윤석열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이게 유선전화번호가 거의 90% 이상이 상가로 간대요 집에 전화가 있는 집이 거의 없대요 거의 없고 받아봐야 거의 70대 이상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유선전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상가, 그러니까 자영업자예요 장사 잘 되는 데서 ARS 받을 시간 없죠? 그쵸? 잘 생각해보시면 장사 불나게 잘 되는데 배달 들어오는데 어떤 자영업자가 ARS 몇 분짜리 되는 거 5분 10분 되는 걸 받고 있겠습니까? 대부분 자영업자한테 유선이 가는데 그 상가에서 전화를 받으면 장 손님 없고 아예 아무것도 안 될 때 이 영업제한에 분노하고 소상 자영업자들이 사실 불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지지하는 게 많대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집 전화는 없거든요 그래서 10%는 일단은 지고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면 보니까 김부겸 총리가 원래는 지금 20일까지 방역이 걸려 있거든요 영업제한시간이 이걸 조기에 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여야가 지금 합의해갖고 손질부상금 금액 때문에 좀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민주당이 협상을 막 공개해야 돼요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줘야죠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네끼리 협상이 안 됐다가 아니라 분명히 국민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저쪽에서 안 한다 이거 자꾸 언론 플레이 해줘야지 되는데 뭐 협상 결려 그러면 사람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싸잡아서 욕하게 되는 거 결과만 보면 무능해 보이죠 누가 이거를 반대하는 놈인들이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영업시간 안 풀면 정말 안 된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신천지 주말에 저희도 댓글 작업한 거 주말에 좀 터뜨렸는데 코바라 콘텐츠에서도 노골적인 댓글 작업을 했어요 근데 신천지 10만 명 들어왔다니까 홍준표가 이미 알고 있었다 직전에 얘기했는데 이준석이가 신천지 이만희 방송에 나가서 방송도 출연하고 그랬던 자료들이 있어요 제가 금방 박피디님한테 보내드린 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신천지TV에 이준석 출연했던 거예요 8개월 전에 천지TV더라고요 신천지에서 신흥 빼고 천지일보도 있고 천지TV도 있고 이준석 윤석열 입당 빠를수록 좋다 입당 전에 그때 나와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님 천지TV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희 그렇게 지금 딱 나와있고 천지일보 지금 3.5 홍보해주지 마요 저기 또 있고 저 빼박이에요 빼박 여러분들 저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들이나 기독교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신천지예요 거기 개신교 대형교회에 누구죠? 저 신천지 종교인들이 들어와서 포섭해가는 것 때문에 저거는 지금 개신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준석은 거짓말을 많이 했던 게 천지TV 방문에 또 이런 거 나갔을 때 전혀 몰랐다 천지TV가 신천지와 관련된 건지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등신인가요? 그게 맞으면 진짜 상등신이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근데 판결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본인이 신천지와 천지일보의 관계돼서 법원에서 판결 내린 것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결 나온 게 하나 있어요 라는 식의 워딩을 직접 한 적도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받고 그게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됐을 땐 모르겠지만 나중에 당선되고 난 다음은 싹 입 씻고 어떻든 표가 많은 데니까 라고 호소했었던 거예요 정치인이 흔히 알게 되는 잘 알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알지만 내가 지위가 이젠 그걸 대놓고 드러내면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모른 척할게 난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어린데 이런 변명부터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안타깝죠 예측도 다 틀리고요 지금 이준석 거를 보면 황희도 우리 평론가가 아주 잘 잡고 있습니까 진중권 잡고 이준석 잡고 있는데 팩트체크를 하니까 정말 이준석이는 정말 인자 만났습니다 요즘에 거기다가 비단주머니라는 것도 주술적인 거 아니에요 지네들끼리 그래서 본인이 아시잖아요 요즘 그리고 대선 열차 출발한다 하면서 무궁화호 빌렸던 거 지금 사실 얘기 나오면서 그러길래 무궁화호를 왜 빌리냐 의자도 적은데 개조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쪽에 와서 지지하는 사람들 겁없어서 개들은 못 나옵니다 근데 메타버스 가도 뒤에 반대하는 시위나 팻말 같은 건 들지 못하잖아요 현장에서 사실 우리 현장 유튜버들도 있고 시민들이 나서서 쓸데없는 거 있으면 막 난리를 치는데 접촉도 없어요 근데 열차는 어디서 출발한다는 게 아니까 그 시에 철도 노조원들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들고 나가서 윤석열 뭐 말도 안 된다고 프레카드 드는 게 걔들 대선 열차 홍보할 때 내내 잡힙니다 정말 웃기는 거죠 철도 노조가 절대 안 된다 왜 정치에 그렇게 하냐 하는데 그 얘기가 계속 나가고 있는 거니까 이번에 족발 사건에 대해서도 아주 선명한 성명을 내놨죠 그럼요 진짜 대한민국의 철도 노조가 어떤 데인지를 알면 함부로 대선 열차 빌려서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최은순 씨 이게 강득구 의원실에서 지금 나왔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사를 여러분들 보면 진짜 이 인간들은요 돈이라 그러면 피도 눈물도 없어요 이 두 번째 날짜별로 기사 한번 잠깐 먼저 보여주시고 그거 말고요 기사 잠깐만 제목만 좀 보여주세요 이거 보시면 윤석열 장모가 상속세 4억을 피하려고 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따가 기사 찾으시면 남편 사망이를 조작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제가 취재한 말에 의하면 김건희 씨 40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11년 전에 죽은 거죠 거의 11년 전이 아니구나 엄마 40살 최은순 40살에 죽었다고 했었어요 87년 최은순 40살에 김건희가 녹취록에 보면 엄마가 40살에 혼자가 됐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87년 9월 24일날 남편이 실제로 죽어요 9월 24일날 근데 땅이 있던 거예요 땅이 있다 보니까 바로 땅을 팔지 못하면 상속세를 받아서 팔아야 될까 이중으로 세금도 내고 상속세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잽싸게 금매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그리고 최은순 남편이 거의 두 달간 매매를 하는 동안 사망신고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두 달 후에 실제 조작된 사망일 11월 24일날로 조작해서 사망신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매자가 나타나니까 이 땅을 넘기고 결국은 잔금을 받은 다음에 등기를 쳐줍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중으로 내게 되거든요 만약에 땅을 소유하고 있어갖고 상속을 그대로 받으면 상속세 꽤 내죠 내고 또 팔 때는 또 양도세 또 내고 뭐 이렇게 매매하니까 근데 이게 참 4억 원 아끼려고 그러니까 이 양도세를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 상속세를 하려고 했었다 상속세 같은 경우 제가 지금도 찾아봤는데 그 상속세 관련돼서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의 경우 5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정말 내는 얼마 안 되는 금액 이게 상속세도 내고 나중에 팔 때 뭐 세금 내고 이런 것들 모두 다 떠나는 게 아니라 일단 누구한테 판 걸로 해갖고 그리고 넘겨뒀다가 그것도 죽은 다음에 서둘러서 했었고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나머지 했다는 걸 보게 되면 이건 그만한 재산가가 그 정도 비용을 아끼려고 이렇게 악용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게 사망 관련돼서 신고하는 것들 대개의 경우는 좀 놓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작정하고 인감을 돌아가신 분 걸 사용해서 했다는 거 완전 이거는 죽은 사람의 인간을 부정으로 뛰어갖고 이건 건강보험료 몇 십만 원 아끼려고 부정으로 편법을 하는 사람들이 몇 억이면 크죠 그렇지 그렇지 사람도 죽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살인백은 다 한 것 같아요 그 이상의 가족 사기단이에요 오빠 장모 김건희 뭐 진짜 이런 집안이 있나 싶어요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난 적어도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땅땜에 사망신고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끼리는 만약에 얘기는 나와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정말 아빠가 죽었는데 사망신고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쪽은 뭔가 법적으로 되는 거면 일단 밀어봅니다 결혼신고도 늦추고 아마 전입신고도 늦췄겠죠 사실 두 달 늦춘 거는 말 뭐 이유도 아닌 게 사실 죄 중에 가장 악질적인 죄가 통장 잔고를 위조하는 것이 가장 최악의 악질이거든요 주가주작과 더불어서 근데 이걸 뭐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이렇게 손 놓고 있으니까요 저거 두 달 늦게 하는 거는 참 진짜 잔고증명 잔고증명의 말로 생각해보세요 가장 악질적인 거죠 잔고증명 왜 했겠냐고 사기 치라고 한 거군요 그럼요 나 돈 있어 그러니까 업무들 잇는 것처럼 잔고를 증명한 건데 참 거기에다가 진짜 도이치머스스 주가 조작은 왜 수사를 안 한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만배라고 얘기하고 뭐 하는 게 지금 저쪽에 김만배가 얽혀 있기도 하지만 50억 뭐 30억 이렇게 나가는데 우린 합쳐도 1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논란됐던 거 이게 만배 차이가 나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2년 가까이 끌고 뭐 3년 가까이 끌고 하지도 않은 수사를 한 것처럼 위장하는 거 뿌풀리기 할 땐 그렇게 되고 남편이 사망하고 나면 얼마가 됐건 진짜 노정열 선수 얘기 들으니까 다 이해가 되는 게 의료보험료 한 20몇만 원 아끼려고 가짜로 집어넣어서 7만 원 내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쪽엔 몇 천만 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상속세로 그냥 갑자기 주권에서 상속세 혹은 매매에서 양도세 뭐 증여하면 증여세 이렇게 나가는 것들을 보면 나눠서 하게 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법무사들이나 회계사들이 도와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 비용도 아까워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 저쪽에 왜 이런 식으로 정제택시 사건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30억쯤 남기려도 안 되니까 15억쯤 저쪽 준다 거짓말하고 결국 그러다가 몇 억 안 주고 퉁치려다가 20년 동안 고생하는 거 위증을 교사했죠 이런 거 보면 저들은 돈에 관해서 진짜 10원짜리 하나 남을 주는 걸 아까워하는 정말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명박 집안이라고 그랬어요 사기꾼 이명박 집안이다고 모든 돈에 얽힌 것은 불법과 탈법 거기에 또 인면수심의 범죄를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알아주길 바랍니다 이명박은 어떻게 감춰놓기라도 했지 이쪽은 아예 대놓고 그러고 떠들고 앉았습니다 더욱더 웃긴 거는 추미애 장관 19만원 우리는 털었더니 19만원 나와갖고 추미애 장관님 국회의원 시절의 딸 거기서 스파게티 먹은 거 19만원 수사한다고 그게 기사입니까 50억이나 수사라든가 진짜 민주당은 깨끗해요 19만원 그거 털고 있고 박병석 오늘 또 개소리하고 있더라고요 여야 대선 후 승리 후보 추경안 협력 약속하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추경은 선거 끝날 때까지 안 되라고 못 박은 거죠 원래 이분이 뭔가 갖고 오고 나면 합의하는 동안 끌고 갖고 오면 한 주일간 연기시켜서 합의해 갖고 갖고 오라고 하면 두 주 끕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정말 애달픈 소상공인들 폐업하는 거 한 달이라도 그리고 3월에 만기 돌아오는 거 생각하게 되면 빨리 연장해주고 해야 되는데 누구든 대통령 되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먼저 추경하고 대선 후보는 2차 추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벌써 사실은 11월부터 우리 했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정부랑 다시 협의를 했어라도 빨리 추경은 대선 전에 한 번 해야 되고 대선 끝나고 2차 추경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현재 1인당 원래는 천만 원을 주기로 합의를 했다가 500만 원으로 낮췄다가 300만 원으로 낮추고 이게 보통 300만 원 지원하고 이제 대선 후에 2차를 하자 그러는데 민주당 대선 포기하는 거죠 천만 원도 지금 만족을 못하는데 정확히 따지면 기재부가 민주당의 선거에 지금 이걸 뭐라고 회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발목 잡고 있는 거죠 홍남기 씨가 지금 5주 연속 지금 방역 지금 하고 있는데 영업제한 하고 있는데 또 2차적으로 300만 원이면 월세 내는 거 받고 안 돼? 그냥 300만 원을 주겠다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다가 300을 주면 인심을 얻지만 천만 원 주겠다고 보도가 나가오는 다음에 근데 300일에 300도 욕 뒤지게 먹죠 주고도 욕먹는 케이스니까 이건 표 따로 트릭이 가장 좋은 전략이니까 참 나 진짜 아니 그걸 해도 설 전에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매사가 타이밍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방송을 하고 또 핵심 관계자 등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러니까 막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도 민주당 좋다 시탈 떠나서 소위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민주당이 된통 당해봐야 한다 뭐 이런 세례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같지 않습니다 내가 데려다가 아마 개총수님도 이 작은 조직이라고 하지만 개국번 운영하다 보면 모든 직원들이 내 마음을 알아듣거나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언성이 높아지는 일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린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가 좀 큽니까 기재부 쪽에서 밑에서 근거가 있게끔 내밀면 공무원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남들 보기에 번뜩이진 않아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데 기재부의 오래된 학습대로 돈 많이 주면 국민들 나태해집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죽거나 말거나 정부는 정부만 잘 살아야 됩니다 식으로 했던 사람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싸우면 설득하다 힘듭니다 지금도 몇 년간 그래서 홍남기 잘라라 사람들은 쉽게 해지만 홍남기 잘라면 그 밑에 미니 홍남기 수백 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애들은 홍남기 잘리는 순간 이악 물고 홍남기식으로 간다고 진짜 지지연대하고 뻗어버리니까 그런 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정부 말기에 힘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께서 만약에 힘내고 하게 되면 이제까지 4년 몇 개월을 참아왔던 걸 모두 다 날려버리고 문재인도 독재였네 예산 독재였네 이러고 떠드는 게 생기니까 진짜 이럴 때 새 정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해주고 어떨 땐 좀 못 본 척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재명 후보가 명동에서 오늘 연설하면서 그랬죠 국민참여정부라고 부르겠다 이재명 정부라는 말 싫으면 모든 참여하는 사람들 반 뭐 부패하거나 정말 안 좋은 쪽 빼놓고 다 합치는 걸로 하겠다라고 말을 내놓을 정도로 이게 왜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도권에 이게 진짜 직격탄이거든요 가장 자영업자들 많고 여기에다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좀 그리고 민주당이 폐업자들 챙겨야 돼요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지금 못 버티는 데가 더 많아요 지금 폐업하신 분들 이분들 지금 거의 시름에 빠져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지원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지원이 아니라 가게를 생명체라고 생각하게 되면 공급이 안 돼서 진짜 식사나 물도 공급이 안 돼서 말라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을 죽지 않게 하려고 전 세계 선진국이 매출액 기준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독일 미국 영국 안 한 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재정건전성 집어넣고 경제 잘 보이는 것처럼 꾸미자 돈 안 주고 붙들어 매고 있고 어떻게든 하루라도 늦게 주려고 하는 쪽과 그거에 견디다 못해서 폐업하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나쁜 행위에 대한 것은 배상이라고 그러고 정당한 어쩔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그걸 메꾸는 걸 보상금이라고 하는데 사실 보상금이라는 개념만 정확히 잡혀 있어도 일찍 일찍 집행이 됐었어야 되는 것이죠 진짜 걱정이 됩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이거는 좀 대통령이 결단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본인 아닌 게 참전하셨어요 참전하셔서 지지층 결집을 일으키는데 큰 역시 문재인이구나 대노를 했다라는 지금 소리들이 있는데 진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정치적인 문제지만 진짜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진짜 국민들이 지금 힘들는데 홍남기를 제한 못하는 민주당의 꼬라지가 너무 지금 초라해 보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돌아서게 되고 민주당 코어칭에서 흔들린 게 결국 윤석열 그땐 다들 좋다고 같이 지지했다가 윤석열의 본색을 들어내니까 그때 그걸 잘랐어야 되는데 왜 못했냐 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밀쳐내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거 하나만 좀 바라보면 주말에 갑자기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분노 이 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지키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아직도 정치권은 싸우고 있다라는 말에 지지층이 결집을 해갖고 확실히 효과는 있어요 근데 생각외로 조선일보나 조중동에서 되게 쫄았더라구요 지지층 결집 그러면서 윤석열을 막 까더라구요 경설했다 근데 이상한 기사가 나옵니다 경향에서 양정철 비서가 제가 심층부석으로 하나 했는데 여러분들 절대 속으면 안돼요 이게 왜 이 기사가 나왔는지 제가 추가 취재를 했는데 양정철 비서였던 사람이 윤석열 쪽으로 갔다 기사 있었죠 그 기사는요 사람들이 또 양정철을 욕하라고 만든 기사입니다 이런 내용은요 윤석열밖에 몰라요 윤석열이 흘려줬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이 기사가 경향을 통해서 이 시기에 나왔냐 이미 대선 시작이 언젠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 기사가 윤석열 이건 윤석열밖에 모르는데 흘려준 거는 지지층 결집이 무서운 거예요 지지층 결집이 무섭다 보니까 저걸 조중동에서 터뜨리면 오해를 받았으니까 경향이 흘려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향이 나오니까 일제히 조중동이 받았습니다 우리 지지층들이 생각 이외로 엄청난 결집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노무현 못 지켰다는 그 슬픔에 그러니까 우리를 깨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정철과 윤석열 니들 원래 한패였잖아 윤석열 니네가 미워하는 사람 삼철 중에 하나인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니네가 추천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거 씌우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되세요 알겠죠?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삼철 중에 하나인 문재인 근데 이제 와서 니 문재인이 저기 윤석열을 공격해? 이게 갈라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윤석열 수행비서 황씨 양정철 수행운전 했었다 저거 윤석열이 흘린 거예요 그걸 조중동에다가 흘리면 치가 나니까 강향이 흘려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속지 마셔라 덮으려고 우리 지지층 결집하는 것 같애가 갈라치기용으로 쓴 거니까 이건 확실하게 갈라지는 효과가 있었죠 이게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그 사람이 정책을 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게 웃기는 거죠 저희가 원칙을 왜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켜서 이 사단을 일으켰냐는 아주 일부는 맞지만 백은망덕한 자가 나쁘고 사기를 친 사람이 나쁜 거지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당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아주 엄청나게 180도 다른 거짓으로 청문회를 통과하기도 할 뿐더러 우리 내부에서도 박근혜 탄핵에 실제 가담했었고 주도권을 줬다는 이유로 늘 말하지만 우리도 한때 자유한국당에서 그토록 반대할 때 안 된다 일단은 시켜야 된다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했던 그 시기를 생각하고 이거는 역사에 단 한 번으로 좋다고 생각하시고 배신자 배은망덕한 놈이 사기꾼이고 나쁘다고 이렇게 해야지 왜 우리가 그때 그 사람을 썼을까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는 후회죠 그렇게까지 갈 이유도 없고요 그때 분위기는 윤석열을 검찰총장 안 시키면 오히려 민주당이 욕먹는 분위기였어요 김진태가 나와가지고 윤석열 얼마나 공격하고 끌어내려고 했으니까 살다 살다 지나고 보니까 김진태랑 주광동 말이 나중에 맞은 거죠 일부 그때 장재원도 얘기했었던 것들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다 맞는 말이었구나가 됐는데 어떻게든 지나고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안고 가야 되지만 그 당시를 잘했다 못했다 하는 건 그 당시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윤석열이 잘못됐었다는 걸 알고 있고 수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자기 먹던 우물에 진짜 지가 정부 시작하면서부터 중앙지검장 하면서 뭔가 부패가 있었다면 수사해야 될 역할이 있던 놈이 이제 와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정치적으로 처단하겠다에 관련된 발언을 해놓고 이제 와서 발뺌하고 있고 어떤 일도 제대로 사과하지 못하고 심지어 의자 위에 다리 한 번 올릴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미쳤었나 보다 이렇게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게 되면 오히려 인간적인 매력으로 될 수 있는데 그것조차 뭐 경련이 어떻고 아우 이런 거 보면 정말 너무 끔찍하죠 그 다음에 지금 한국갤럽 자료에 어떤 게 떴냐면요 7차례 대선 중에 자영업자가 선택하는 후보가 다 됐다 그래서 제가 진단을 똑바로 내렸던 거거든요 지금 자영업자들 아우성이거든요 아니 창사 못하게 하고 돈을 안 주고 영업도 못하게 하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도 싸움을 붙인 거죠 개인에게 줄래 자영업자 줄래 하는 식으로 국민들을 편가르게 해놓은 거니까요 뭐가 됐건 다친 사람들은 법인이건 개인이건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들한테 지금 공을 쏟아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 그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안 보여요 너무 큰 이슈들이 막 뻥뻥 터지니까 우리 후보가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공직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우리가 웬만한 이슈는 이재명 후보에게 좀 몰아야 돼요 민주당이 이슈 선점을 좀 해야 되는데 자꾸 저쪽에 이슈를 뺏기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소확행 공약만 나오고 있었던 게 큰 공약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마이크 잡을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까지가 후보 등록기간이고 어제 11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또 몇 명 자잘한 후보들을 등록하게 되면 내일부터는 공약들이 크게 나올 것이고요 그때 되게 되면 누가 잘못했으라고 상대방 씹는 것보다 우리 후보를 칭찬하고 우리 후보의 장점이 이거다를 해줘야 선거의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는 여태까지 모든 여론조사 여태까지 모든 선거운동은 그냥 예선전이었다 내일부터 진짜 이제 플레이오프 그래갖고 왕중왕전으로 올라가는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선거운동은 내일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예선전 저쪽에 수준도 받고 저쪽에 전력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부터는 이재명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은 공약 발표 안 해도 돼요 너무 많아 지금까지 70여 개가 나왔으니까요 너무 많았는데 지금 딱 빨리 민생 해결하겠다 빨리 소상공인 이중으로 전 국민지원금 플러스 소상공인 두터운 지원 빨리 이런 것만 막 하고 지금도 소상공인 관련돼서 대통령 후보께서 상공회의에서 초청 경제인 정책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다 보면 정책들이나 꼭 필요한 것들을 하겠다가 나올 텐데요 내일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렇죠 내일부터 이제 오늘이 그리고 우리 안중근 우리 의사 사형선거일입니다 우리만큼은 발렌타인데이 이런 거는 그냥 가십적으로 그냥 하고 우린 적어도 대선판에서는 안중근 의사 사형선거일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들 뭐 또 있나요 다룰 거 오늘 대선 워가 저녁에 있으니까 우리 저녁 7시 저희가 부족한 거는요 대한민국 최고의 팩트체크 우리 최민희 의원님 그다음에 우리 곽동수 평론가님 그다음에 노영희 변호사 저녁 7시에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곽동수 TV 구독 좀 해 주십시오 20만이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 곽동수 선생님 지금 한 16만 제가 보니까 5천? 6천 됐습니다 6천 되고 있는데 곽동수 TV 구독 좀 해 주시고요 SNS 하시는 분들 노종열 방송인 팔로우 좀 많이 좀 해 주세요 지금 좀 늘어졌나요? 네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노종열 방송인 SNS에서 많은 지금 거의 저격을 많이 해 주시고 있는데 잘 안 하나요? 저격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노종열 방송인님 SNS 쓰면 좋아요도 그래서 제가 요구는 안 하고요 구두 사진 이런 신발남? 이렇게 했죠 신발 신는 남자니까 신발남이 맞죠 이런 신발남? 서승만 TV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서승만 TV도 좀 해 주시고 이따가 여러분들 7시에 정치워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 주시죠 저부터 말씀드리면 적폐수사와 정치보복에 이어서 사실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등 공수처도 무력화시키겠다는 등 잠깐 밀리는 테다가 다시 또 결집을 시키려고 오만 불손한 지금 검찰 독재 검찰공화국을 선포하는 정도 상태인데 저는 지지위를 붙어 있다고 보시고 20여 일 동안 저희가 밭을 갈고 목숨을 걸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몇십만 표 차이를 이겼습니다 요즘에 이번에도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당일날까지 목숨을 걸어야 그 정도 이긴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된다고 간절히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분석하는 게 재밌습니다 근데 분석하다 보면 불안하고 그러다 보면 아유 졌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입 밖으로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선거를 이끌고 있는 건 이재명 후보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참모들도 노력하겠지만 결국 이 선거에서 이기게 만들 힘을 갖고 있는 건 국민들 뿐입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우리가 한 명씩 두 명씩 설득해서 혹은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 제목을 찍게 만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제법 크게 이길 거라고 봅니다 흔들리지 말고 저는 1, 2% 박빙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최소한 더 벌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투표하러 가면 이기니까 정말 바꿔는 것도 있지만 지금 오늘 좀 전에 본회의에 통과한 게 있죠 6시부터 7시 반까지 혹시라도 그 주에 코로나 걸려서 월요일날 확진됐다 그러면 투표 못하러 가는 거 아니? 하실 분들이 있거든요 사전 투표를 빨리 해야 되는 이유고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포기하지 마시고 그날 전에 6시부터 7시 반까지 확신이 됐더라도 투표할 수 있는 방식이 열립니다 관련된 소식들은 나중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 문재인 대상에 야당복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제가 봐도 끝까지 야당복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교체 여론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제 주변에서 민주당 욕하는 사람 많거든요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은 아니지 않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게 상식이죠 그래서 진짜 나중에 우리가 야당복은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어떤 일을 좀 해주셔야 되냐면 저것들이 단일화를 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불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해라 우리 안철수 밀 거다 우리 지지자들이 막 떠들어주세요 그래야지 저것들이 여론조사고 뭐고 안철수는 마진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윤석열을 받지 못하게 나중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 그래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무조건 단일화 해봐 우리 역선택 할 거야 계속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떠들어주세요 그래야지 저것들이 단일화 실패합니다 알겠죠 꼭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좀 떠들고 다녀라 라고 하겠습니다 정치 클리핑 308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7시 대선원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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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